자 플래시키츠 거기다 이제 3분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준 다음에 예 코만더 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보병 들어왔으면 그냥 녹여주는 거죠 예 아이스크림처럼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딜링이 이승철 같거든요 자 플래시키츠 화력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아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지금 물론 세블링님이 이게 지금 튕겨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예 예 오크도 병력 플래시키츠 앞세워가지고 발전기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예 지금 그냥 미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정말 미는 것밖에 안 돼요 키네틱샷으로 지금 그냥 미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지금 뭐 병력들이 지금 있긴 한데 아 예 드레드노트 나왔네요 일단 콜론님의 드레드노트 나왔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래시키츠가 대기가면 안 되니까 밥통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밥통이 그냥 그냥 단백질원의 밥통이에요 그냥 자 대푸드레드까지 뽑아주고 있고요 자 지금 근데 다행이라고 볼 것은 일단 마땅히 아직 아직까지 대기값이 뭔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퍼게이션 분데를 제외하고는 딱히 대기값이 없는데 자 거기다 네 노이즈마린이랑 플래그마린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금 미사일 쏴야 되는데 아 브라덴 캡틴이 망해야죠 자 노이즈마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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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나고요 플래그마린 지금 뭐 로켓을 쏠까 싶은데 계속해서 브라덴 캡틴이 묶어주죠 네 심지어 지금 콜론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는 건데 저거 지금 들어오는 건 그냥 진짜 내가 밥통이오라는 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자 드레이드도트가 지금 터렛만이라도 어떻게든 떼보시려고 하는데 예 체력 얼마 없죠 예 벌써 체력 벌써부터 반피해요 사이키넬이 너무나도 화력을 잘 쩐어냈어요 네 콜론이 임자거든요 자 게다가 브라덴 캡틴이 네메시스 데모네모까지 달아줬기 때문에 이젠 뭐 예 게임 마무리 단계로 덮어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콜론 자체가 어차피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플래시기츠까지 다시 한번도 오크 병력들 예 적군의 발전기 마무리 지어주고요 빨간색 진영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예 막말로 저 빅토리 포인트 하나 빼고 빅토리 포인트 빼고 그냥 자원 점령 어 락스 락스 엘사변은 위에 머리에 락스 락스가 떨어집니다 자 레인저 한번대 여기서 예 한번대 해체 되고요 자 락스가 지금 거기다 괴드포크까지 들어가거든요 여시검 대폭이에요 예 괴드포크에 부흥 뜹니다 날아오르기 시작하죠 내 집에서 괴드포크 터져요 자 락스 자 근데 괴드포크에 한명이 쓴게 아니에요 괴드포크 두명 썼습니다 괴드포크 예 괴드포크 두명 썼죠 괴드포크 더블 예 더블 괴포크입니다 자 엘사변은 집에 같이도 못해요 지금 아까 사슬로 묶지만 그냥 의미가 없어요 저거 그냥 패션이죠 패션 옷에다 그냥 체인 박은거에요 저거는 예 자 지금 위기화도 아닙니다 예 샘링님의 데프 드레드 혼자서 어딜 갑니다 아니 이거는 프레데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타워 깨면서 지금 본진 때려 박아도 지금 둘이 할 수가 없어요 자 프레데터가 게다가 라스케논까지 달아줬기 때문에 더이상 기갑으로도 예 뭘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예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젠치 인장은 그냥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멘붕입니다 할 게 없어서 그냥 자원되는 대로 누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너무 정면으로만 달려든 것도 패착이 커요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마무리 단계 직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컴퓨터 보쉬이 어떻게든 점령을 되게 열심히 잘해주고 있게 합니다 아 정말 진짜 데프 드레드 어디 가죠 지금? 데프 드레드 지금 번화 달고 오크들 잡아주러 가나요? 하지만 뒤쪽에서 프레데터가 예 쏘고 있기 때문에 워크가 총탄에 녹아요 물론 뒤에 라스케논이 양념해 준 것도 있긴 한데 아 예 예 데프 사라지고요 예 어떤 그 어떤 가시적인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라는 게 있죠 예 월모 언뜻에서 저렇게 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킷이 저렇게 나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아 개인적으로 저는 오크 유전인 입장으로서 예 플래시 기치 환영합니다 예 아 풀킷이 저렇게 나빠요 물론 저는 쟤네들이 저렇게 쌈 싸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 승리 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체인 걸어주고 예 묶어보지만 예 별로 희망적인 예 그런걸 담아내지 못할 것 같고요 아 이건 예 내가 뭐 헬 퓨리도 떨어지고 자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